안녕하세요 시선은 오른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문을 건드리게 해서 여기 여전히 praise 입으로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 차이점, 여러분, 여러분이 자, 오른쪽도 좀 더 붙잡고 있는 부분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 안으로 차라내려고 합니다. 진짜 정말 멋진 게요. 일단은 오른쪽부터 기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가셔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긴 좀 하고 막 싸울게요 일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목소리하실 수 있니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칠토리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머리 아래로 할 수 있느라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시선을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정말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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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오늘 준비가 정말 수월일 뿐인데요. 지금 뭐 안 해봤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선이 오른쪽부터 부담을 드립니다. 옆으로 끝까지 손으로 넘는 느낌이에요. 이어서 가운데 뒤로 받을게요. 마지막으로 왼쪽. 그리고 치료진 여러분 뒤로 깔려운 향에서 멋진 보녀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안으로 보시겠고요. 시상시 시청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